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응원해 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도 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망가져가는 세종교육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치고자 용기를 내어 다시 출마하였습니다. 저희 진심이 세종시민들에게 전달되어 교육감에 당선되면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전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원 반드시 기필코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바깥 활동과 대인 활동이 제한되면서 아이들의 정서 결핍 및 사회성 발달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학원비 지원하여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한 단체 활동 및 예체능 활동을 학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정서 회복을 촉진시키고 예전의 밝은 모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학원비는 최태호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종교육의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정직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투명도와 청념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종시 교육청은 외부 청념도 5등급, 내부 청념도 4등급, 종합 5등급, 즉 꼴찌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교육감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감은 깨끗한 투명도와 청념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정치 이념에 휘둘려 정작 학생들은 뒷전이 된 교육 현장을 다시 깨끗한 학생 중심의 교육 현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세종시 사교육비 참여율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 대구, 경기에 이어 네 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학력 수준은 지난 8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지출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언컨대 현 세종교육의 정책이 대실패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현 교육 정책과 시스템을 빨리 저해 정비하고 바꾸지 않으면 세종시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 때문에 떠나야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통한 학력 증진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행할 것이며 교과 중심의 자율학교 및 계단식 학습 체계를 구축해 유, 초, 중, 고 교육 과정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시민, 학생, 학교장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평가단을 운영하여 교육 수준 향상과 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할 것입니다. 세종시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도시 환경을 통해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력이 최고인 세종교육, 교육이 투명하고 청렴한 세종, 학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 최고의 교육 도시 세종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임무이며 시민의 명령입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최태호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체능 학원비 지원. 둘째, 유초등 돌봄교실 전면 확대 운영. 셋째, 유치원 무상교육 및 영어교육 실시. 넷째,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통한 학력 증진. 다섯째,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단계적 폐지.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서 세종교육을 위해 최태호를 기억하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학원비는 최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